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. 전국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열사병이나 탈진 같은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전소연 기자입니다. 춘천시 산홍동의 한 비닐아웃입니다. 토마토 줄기를 유도하는 끈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.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아웃 내부는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. 오전 11시인데 비닐아웃 안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. 지금 비닐아웃 안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.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습니다. 온도를 낮추기 위해 비닐아웃 옆면을 전부 열어두었지만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. 작업자들은 땀에 머리카락이 다 젖었습니다. 아침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만은 한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온도가 좀 높아서 하우스에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. 끝날 수가 없죠. 농사일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. 한없이 해야 돼요. 폭염 속 야외 활동이 계속될 경우 체온 조절이 힘들고 탈수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. 특히 노약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995명,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습니다.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이 29%로 가장 많았고, 논과 밭이 18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,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합니다. 온열 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.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